갑자기 샷이 망가지신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갑자기 내 샷이 망가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샷이 망가지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샷이 망가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개를 잡고 들어서입니다. 고개를 든다란 무슨 말인가? 어느 정도 샷이 되고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골프인들이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내고 싶고 조금 더 멀리 보내고 싶은 게 골프인들의 마음입니다. 속설중에 고개 들면 개시키라는 체면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을 칠 때 여러분들 되게 몸을 많이 써가지고 공을 치는 것 같지만 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스피드가. 이렇게 밀어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득당도 나오게 되는 거군요. 엄청 첫 번째 잘못된 예입니다. 몸이 회전하면서 머리가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클럽에 움직이는 방향과 함께 백스윙 그리고 임팩 그리고 팔로워까지 클럽이 이동하는 곳으로 이동되는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지금처럼 머리를 클럽을 따라다니면 어깨가 먼저 돌아가면서 아웃인 스윙이 되면서 무조건 슬라이스입니다. 평생 슬라이스만 치면서 골프 인생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공을 내 몸이 진짜 다 내던지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클럽은 저희가 이 헤드를 쥐고 있고 백스윙 탑에서의 몸의 회전을 가지고 클럽을 보내주셔야지 내 몸만 나간다고 해서 비거리가 나가지 않아요. 제가 스윙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4분의 3 스윙을 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4분의 3 스윙을 가지고 네. 이시우 프로님 설명을 다시 해석해보면 세섭 상태에서 백스윙 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비켜준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팁 이때 내 가슴이 아직도 바닥을 보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비켜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 가슴은 바닥을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회전하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처음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연습해보시다가 숙달되면 속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팔로우 상태인데도 아직도 이시우 프로님의 머리와 시선은 세섭 상태의 그대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 역시 일부는 왼쪽 다리로 넘어갔지만 가슴은 아직도 바닥을 향해 머리와 함께 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작을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셔야만 약성 슬라이스와 굿바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동작까지만 빈 스윙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바닥에 공을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공을 놓고 연습이 익숙해지면 그때 풀 스윙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연습장입니다. 이 동작은 슬라이스랑 굿바이 하고 싶다면 실외 인도어 닥장 연습장이나 스크린 연습장이 아닌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골프인이라면 내 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무조건 보고 싶어집니다. 익숙해지면 더 빨리 내 샷을 보고 싶어집니다. 내 샷이 내 볼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 단 10분이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